한국영상의 실제 한국영상의 현장 그럼 너는 정확한 사이드가 맞지? 아, 네.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거 다 되겠지? 이거 소개드려야 해요. 우리는 있지. 색깔이거든. 어디로 빠져야 할지. 이건 진짜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색깔 유도선 아이디어 내신 공무원이 훈장 받으셨대잖아요. 받을만 해요. 그래서 현재 고속도로에 900여 개 이상의 색깔 유도선이 설치돼서 교통사고 발생률을 많이 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갈 때 헷갈리거든요. 알겠어요? 이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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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료다시아도. 하나는 한국에 이 disorder.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 gutelegazi bon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uting장 마시아도. 아, 예, 오빠 강남스타일, 오빠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빠 강남스타일! 기억나? 일 수세스 mesmo, 왔어? 두 개 라 프레젠타 사운드 단서 일 파티스파브에 라 상무 두 개 라 프레젠타 사운드 단서 지구 반대편인데도 알고 있어 강남스타일 저기까지 갔군요 대박났어 우빈 강남스타일 강남입니다 삼성요 정우이 진짜 이쁘다 warrant dom 탈? 네 네 det색이 달라요 이건 일어낼 한번 볼 수 있어 다 봐봐 저것도 대박이야. 뭔데? 3D 대형이어서. 되게 신기하지겠다. 차 타고 저 앞에 지나갈 때는 우리도 저기 잠깐 이렇게 돕봐요. 더, 기스카도아. 기스카이 Strike. 아, 기스카이 여기있어. 뭐하고, 아, 기스카이 여기있어. 아, 기스카이. 중간 겨울 사서 좀 해야죠 의상의 의상 의상의 의상 Vem cá. O Passborough 다2200 CDU. Todo mundo proteger. Passborough 정령자. 오버스 정령자. O que tem a rota toda, você ver. Você sabe onde é que você está? Isso é só para você ter a informação, né? Eles têm um sistema que fecha e aquece. Quando tá muito quente, eles põe condicionado. 저런 것도 있어? 왜 그래서. eu 고jo, doone bus. 예? 아싸. piece of iron, piece of iron. Boy, you're not used to be iron. É? 아싸, 그러신 거 같ża. 글é, 날, 보쌈. Assur. Assur.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화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럼, 이 아이들에게 대화가 됐어요. 잠시 후에 도착하고 잠시로 온다고 그러잖아. 111번 아, 이리와요. 어이구 이리와요. 아이들에게 대화가 필요해요. 네요. 아, 근데 외국분들이 우리나라 버스정류장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잘 돼 있잖아. 너무 잘 돼 있어서. 한국 갔다 간 다음에 2050년에 살고 있다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타봉. 뺨도 지어하니 부스. 바이러가 가. 아, 다운, 타봉. 파이소, 조아인. 타봉. 신기하신 거. 버스정류장에서 사진 찍은 거. 신기한 거야. 봐봐. 이거는 최초 아니야? 버스정류장에서 기념 사진 찍은 거. 너무 신기하신 거지? 진짜 너무 귀여워. 여기 tem um negócio interessante. existem alguns feriados. na korea. aí todo mundo, né? vamos mostrar o... a nossa... o nosso... o tai o ki todo 나는, né? o o thank you. don't you go oh don't you go o but 근데 어머님이 웬만한 MC보다 핸드폰을 쏟아지지 않아. 몸 말린다잖아. 너무 잘한다. 엄마는 어딜 가도 재밌어하실 것 같아. 한국에서의 앞서는 이렇게? 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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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두 가지. 자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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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어떡해, 이렇게. 봐봐, 봐봐. 아, 예. 오,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좋네. 우리 아직 못 도착했는데도 오. 옳아. 비체역, 이 측면에. 굿. 막이 왔봐! 여기를 뺐어요. 뭐 den에 있는지? 어디서 쓰세요? 엄마가 좋아하는 시공간을. 아, 과리요. 과리요. 아, 과리요. 한국에서 가고고 싶은 곳이 있나요? 한국에서 가고고 싶은 곳이 있나요? 한국에서 가고고 싶은 곳이 있어요? 한국에서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marila, 이 소식이 사용할 때에 따라 있어요 저의 딜인에서 오는 학원을 확인하게 됩니다 와, 이 아쿠아리의 아이들 font은 Punkt 이 아쿠아리에서 가고 싶은 곳입니다 여기가 그 아쿠아리에서 오는 학원을 다 오고 그 아이들은 내 아쿠아리가 있어서 집에 가고 싶은 곳이 있죠 이게 왜 그런 것을 기대해보았압이에요 아니요 오, arrivé. 오, 내가 어린처럼 보고. 진짜? 오, 아냐. 마다 하여간! 박범벅. 우리가 안에서까지 다 됐는데. 오, 예쁘다. 우리 또 가자. 나 가보고 싶다, 나 갈래. 저기 아기들 가면 진짜 끝장나요, 아기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 맘마에.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네 명이에요. 네. 아, 일은 네 살이에요. 아, 네네네네네. 7학년이다. 어머니 해맑으셔. 할인이 되나요? 어우. 아버님 약성. 오우. 거의 없어, 그런 할인. 너무나 좋아하신 거죠, 금자 놀라셨어. 이야, 저렇게 먼저 권유하는 아빠들이 많지 않거든요. 멋지시다. 아, 참 고기였습니다. 아, 좋다. 아, 좋다. 손을 뿌려주시고 바로 손을 놔버리자. 진짜 상어도 아닌데. 야, 사장님. 몇 살이야? 진짜 어머니 아주 어린아이 같아요. 일곱 살 같아, 일곱 살. 유치원생 같다. 오케이. 그래, 이거 참 신기해. 오, lose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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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리. 이거 못 zag 네. 오. 오. 좋았어, 완벽했어. 생각해봐요. 덥고過, 제발 봐. 나랑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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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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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찍었어. 잘 찍었어. 잘 찍었어. 아들 역할 잘 하네요. Essa 사진 컴이었다고요. 어머니며 그쵸 카치인 아, 25년 하셨구나. 유리 쪽은 전문가신데. 아버지는 알지. 전문가시니까. 아버지는 물고기가 아니라 유리가 간다. 유리야, 유리. 일기일기 곡선으로 물을, 수압을 견뎌내면서. 뭘 또 가까이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줄 Roc setting. 뭐를? 뭐야? 뭘요? 저기. veg. 아니, 그 큰 contributor 이라여. 손주 보고 싶은 거야. 손주 보고 싶었어. 그 이유도. 그 이유도 몇 데였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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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안녕. 아이. 눈을 못 대셔요. 그러게요. 다 포핀이네. 린더스. 린더스. 눈을 못 대시네. 아니요, 감 Mins이 유시로, 아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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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린더스. 아, 린더스. 아. 아, 린더스. 어차피는 시골이 돼서 끝까지는 아름다운 아이저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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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카롱이 사회자 미세를 자음의 바를 못할 수 있다면 이가 미국이iam즈로 남자는? potency 아이고 menina?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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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지만.. 저는.. 제가 전혀 왜요? menina 주가 만에!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내가 더 기대돼있어요 그대 많이 조그려고 안녕! 그런걸 위해서는 다요? 명이 보고 싶지 않지만 그에게도 안 좋아졌죠? 이게 너무 여자애 roman고 그에게도 너무 좋아졌죠? 아유, 귀여워. 눈이 진짜 세파파. 어머머, 어머머. 어머머, 어머머. 어머머, 어머머. 배부를 했어도 되겠어. 이야. 엄마의 해맑은 미소가 까를로스 얼굴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놀 ounce은 거의 다 됐다. 이 놀нож은 엄청나게 이쁘다. 이렇게 하는 걸 추가하고 다시 하리도 그냥 흘리 bili셔야죠. 하이, 고도마, 그렇게 지켜봐요. 하이, 고도마. 그런 걸 보고 싶어요. 아주 예쁜 거. 이렇게 사진은 흘리브. 되게 예쁘게 나온다 안드레스 안 나갔어? 왜 진짜 알았나 보다 이제 화장실 갔나 보지. You want to give my call? All right? Yeah. Mom. Hi. We just land. Mom, I'm really sorry. I know, I know. I just got an emergency at the office. Don't worry. Don't worry. It's OK. We'll figure it out. So are you? Don't worry. It's OK. We'll figure it out. So are you? I'm sorry. Yeah. Yeah, yeah, yeah. It's been an experience. It's been an experience. So are you going to be home when we get there? Because we're going to jump on the subway. Jump on the subway. Yeah, it's hard. Yeah. What? Where are you? Where are you? OK, I'm going to try to...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ere are you? Sorry, Mom. Sorry. You're doing a lot of fun. I'm not sure. I'm not sure. You're not sure. What are you doing? 나 보다. 뭐야. 오케이. 기차 타오면 그때 우리 바로 들어갈 거예요. 이거 하고 간을 왔다 갔다 하고 물론 못 알아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간에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다시. 할로윈 파티가 제일 재밌어요. 어머님 그런 이벤트 엄청 좋아하셔요. 등장도 하고, 커스텀도 하고. 근데 불편하다. 진짜야. 엄마가 좋아하신대 저런 분장. 왜냐하면. 공항 지하철 타고 오시는구나. 두 정거장 앞에 지금 있는 겁니다. 안드레아스가. 어, 이게?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와, 동영상도 나와. 우리는 사실 저거 본 적이 없는데 볼 이유가 없잖아요, 저거를. 리드는 아버님이 하시네요. 그러네요. 항상 앞에서, 앞에서. 그런데 약간 어머님이 내 스타일이야. 저도 따라가는 거 좋아해요. 저렇게 해주면 너무 고마워. 나도 따라가는 거 좋아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제대로 탔어. 김포항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두 정거장 뒤에서 안드레야스가 이제. 이벤트 어떻게 될까 궁금해. 사는 거죠, 사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야?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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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이랑 전철은 우리나라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 너무 좋고 넓고. 다행이다. 여기 있다네, 주인공. 자, 두 정거장 앞에. 안드레야스 여기 계신 거예요. 두 정거 확인합니다. 준비해야 되겠지. 정말 놀라시겠다. 어떡해. 꿈에도 생각을 못 하겠죠. 어떻게 하는 거야? 반응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하는 거야? 여기야, 여기야. 오, 같은 칸이네. 같은 칸이야. 김포 영화야. 김포 영화야, 이거 무서워. 오케이. 못 봤어. 어, 이게? 승강도. 여기에서. 여기에서. 오, 지나갑니다. 아버지 봤어. 아버지 봤어. 아버지 봤어. 아버지 봤어. 아, 눈 봤습니다. 아버지 눈이 희동거리는. 와, 진짜 다. 엄마 못 봤어 아직. 엄마 못 봤어. 엄마 못 봤어. 아버지만 봤어. 저 친구 좀 봐주세요. 이 사람 뭐야? 반응이 너무너무. 관종인가 봐. عن종, 관종, 관종. 간정. 엄마 아들이에요. 어, 뭐야? 이건 또 뭐야? 2단계 스프레이브. 또 있어요? 다시 한 번 볼 수 있어요. 또 있어요, 또 있어. 옆 칸에서 입고 오는 거구나. 삿갓에 보러요. 이거 한복. 오! 곰팡대. 상투 틀고. 이 정도는 해야 연출하시나 보다. 준비성이 대박이네요, 안드레아스가. 아이디어 너무 좋다. 지하철에서 저 정도 해야 정국이랑 일할 수 있구나. 이건 또 뭐야? 왜? 알았다고? 뭔가 알아왔나 봐. 신발 같은 거. 아, 아니네. 모르시네. 모르시네. 조성. 조성. 조성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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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약간 살짝 느낌이 왔어요. 조성님. 맞다면 일어나서. 아빠는 별로 반응이 없어. 아빠는 살짝 경기하고 있는 거야, 아직도. 조성님. 뭘, 뭘 나눠주네? 저는 전단지 나눠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대놓고 저렴한 아빠가. 대놓고. 여기, 여기. 여기. 뭐야? 전단지 뭐가 있어? 뭐야? 뭔데? 왜? 다르시나? 뭐야? 부모님을 찾습니다. 부모님을 찾습니다. 아이디어 고치다, 진짜. 이야, 이야. 어? 세상에. 어거, 이렇게 성공합니다. 생각지도 못하고, 세상. 어, 세상에. 고마워. 어흐. 너무 재밌다, oh my god, look at you, you're so funny. Oh my god, look at you, you're so funny, you're always doing funny things. Hi, all right, I'll see you next time. We just like them to see you next time. 세상에 어머니 너무 좋아한다. 여기서 힘든 게 다 잊혀지는 거야. 사랑스러웠어, 진짜. 사랑스러웠어. 엄마가 너무 좋아한다. 나무가 대박이었어. 너무 좋아한다. 미카사 확인 되겠지? 문을 좋아해 보면서, 간이 소송을 받 questão. 밥. 라면. 붉고기. 붉고기. 그래, 고이 방구지. 아름다운 시간을 먹자. 네, 이건 발에 오면맨. 아, 집중을 데리고 왔다. 이제 저희는 이곳에서. 그리고 마치 갈라那么 잘 하고, So we have a lot of suitcases. You're not going to be able, we're not going to be able to put them in one car. If not, we just have to throw some stuff out, Mom. It's going to be all your presents. No, it was your clothes that we're going to throw out. No, it's all your presents. No, all your clothes. Off they go. 티키타카가 장난 아니네. 친구 같지 않아요? 네. I rented top-notch Korean car. I mean, this is luxury. Did you really? Yes. Luxury. Did you really? Yes. Luxury. Only the best for you guys. While you're staying here, we're going to be driving a Janus. It's the top-of-the-line Korean luxury. Oh, wow. Korean luxury. Four-wheel drive. Four-wheel drive.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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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 leather. You remembered everything, Andreas. You remembered everything, Andreas. Oh, there's a picture. Okay, look at me. Cheese. Cheese. Yeah. Uh-huh. That's it. That's it. That's it. That's it. That's it. Oh, that's it. How much a high-end Janus cost? 저런 거. 아. Monica, this is 89,000... 89,000... 진짜야? looking up for it. Wow. Do you think we could get a used one, Al? No. So welcome to this restaurant. I am a local pier. OK, this is one of my favorite restaurants. I come here very often with Didi. Didi? Didi, my wife's name. So we're going to order a bunch of different things. And by we, I mean Dad, you're going to do bulgogi. Oh, I love that. I want that one. Bulgogi, 주세요. Bulgogi, 주세요. Bulgogi, 주세요. Summon, I'll do it. Yes. Uh, Chugogil. Chugogil. Uh, Chugogil. Uh, Chugogil. I needed more practice. I needed more practice. I needed more practice. I needed more practice. 그리고 그 한우 정국장 두 개 주시고. 밥은 보리들어요, 팔 들어요. 보리로 주세요. 네, 네, 네. 아이고. 저녁이 어떻게 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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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aw this, this woman was cooking today. 오. And this is Yukjong. So there's meat in here. And also like, like some flour. 오. 오. 오, 친절해. 얼마나 맛있을까. 만두 좋아하시니까 입맛에 맞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머니, 빨간 거 빨리 하나 시켜줘야 할 것 같은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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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거. 아, 아버님 눈이 커지셨어요. 아, 부풍이 났어, 이제. 아, 아버님. 아, 아버님. 너무 크고.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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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룩 세트는 아들룩 세트는 아들룩 세트는 골고기 골고기 불고기가 좋은 게 채소도 먹을 수 있고 고기랑 다 먹을 수 있으니까요. 먹고 싶다. 오늘 불고기 먹어야 되겠네. 저렇게 직접 바글바글 끓여서 먹으면 더 맛있다. 저도 사실 국물로 매콤기 비벼 먹을 수 있어요. 위. 크런치. 오, 너무 맛있어. 모든 작은 것들을 맛볼 수 있어요. 특유가 중 하나인 거 같아요. 여기가 가장 좋아하는 제 좋아하는 국물. 진짜. 아, 그래. 넌. 행이버섯을 처음 드셔보지나 봐요. 처음 드셔보지나 봐요. 그런 게 있었던 게 없어서. 오, 너무 맛있어. 행이버섯은 해외에서 저도 거의 먹어본 적 없는 거 같아요. 야, 엄마가 너무 잘 드신다. 식감이 좋죠. 면치기 있잖아, 면치기. 먹방의 정석이지, 저기. OK, let's see. 아, 해보고 싶나 보다. 면치기. Oh boy. Go for it, mom. That is the quietest slurp I've ever... 면을 치면 좀 소리가 나야 되는데. We had stew. More? Oh, my goodness. Oh, yeah. 자, 이게... 야, 너무 어려워. Oh, my, my. Wow. Andres가 최애 메뉴가 청국장이라는 게... 야, 이게... 저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OK, now, before you dig in, let me just explain what we have here. First here, this is our rice. And this is nice whole wheat. Yeah, it looks good. OK, and Bori. Bori is like the... Bori. We have this different banchan, small little dishes. Oh! Bori 밥이구나. 건강에 좋은 것들을... 맞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반찬이 나오잖아. 반찬이 깔끔하게, 종류별로. 그리고 계속 주잖아요. 그럼요. 네. Wow. Now, I like it. You know what I like? It's sticky at hom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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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rice is really good. You should try it. No, I'm not going to eat any rice because you know me. I'm on my diet. Oh! Yeah, I'm not going to eat any rice because you know me. I'm on my diet. I'm on my diet. Um... Oh no! I'm going to eat any rice. I'm not going to eat any rice. I'm not going to eat this. It's good for you. No. I can't eat this, guys, because... It's good for you. It's healthy. It's got nuts. It's whole wheat. You don't eat well. You've got these beautiful things and you need to have a grain. I'll have the pancang, I'll have the pancang. No, I'm not. 아 대박 진짜 안 좋아 한국인들이 오랫동안에 살아있는 것 같아요 건강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다 섞은 것들 다 섞은 것들 다 섞은 것들 아이고 이놈아 이제 우리 엄마가 좋아해 비빔밥 비빔밥은 그냥 섞은 것들 음... 내 입이 물어있어. 찜이 고 있는데? 브러셀 스프라우도 반찬 좀 넣어가지고 아 그렇지 아... 기가 막히죠 이거? 이제 이 된장 된장 이렇게 이렇게 청국장 올라갑니다 비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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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일단 조금만, 조금만 드셔보시고 안 맞을 수 있으니까 두부 쪽을 들었어 왜? 이상 이영이영? 아 어떡하나 irie cattle Uh 아 뜨겁다? 이번이 뜨겁다고 아 두부 뜨거울까? 진짜 뜨거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뜨겁게 먹는 음식이 없잖아 맞아 맞아 나도 뜨거워야지 한 번 혀 뒤는 음식 없잖아 빵글빡글 해야 돼 우리는 저렇게 빵글빡글 해야 돼요 뜨거워야 든든해지는 그래야 먹는 맛이 나지 맛있나 봐 맛은 있으신가 봐 이야 이건 쉽지 않은데요 아 진짜 푹푹푹 좋아하시네 아버지도 잘 드시네 사실 한 입 먹고 안 드실 줄 알았네 사실 한 입 먹고 안 드실 줄 알았네 너무 잘 드시는데? 뭘 무슨 잔소리를 하려고 지금 말 드시나 안 드시나 엄마 왜 왜 왜 왜 왜 왜 왜 뭐 가지고 감 competence 그 맛 권받 뭐라고 생각했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었어? 물고기 이게 불로였어? 물고기 네 귀엽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